21번 문제입니다. 안내 다시 들으십시오. 안내 22번 문제입니다. 자신을 믿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신을 믿어요. 23번 문제입니다. 무게를 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무게를 잽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2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3.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3.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2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집을 청소합니다. 2. 식당에서 돈을 냅니다. 3.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4.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집을 청소합니다. 2. 식당에서 돈을 냅니다. 3.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4.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탁자 위에 있어요. 2. 탁자 왼쪽에 있어요. 3. 탁자 아래에 있어요. 4.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1.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2. 오리 농장에 가볼까요? 3. 토끼를 본 적이 있습니다. 4. 토끼먹이를 사러 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1.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2. 오리 농장에 가볼까요? 3. 토끼를 본 적이 있습니다. 4. 토끼먹이를 사러 왔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2번 벌써 확인했습니다. 3번 3번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번 얼른 가라 오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2번 벌써 확인했습니다. 3번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번 얼른 가라 오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 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1번 네, 어떤 게 공부했어요? 2번 네, 샀어요. 3번 아니요. 근무 시간에만 일해요? 4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 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1번 네, 어떤 게 공부했어요? 2번 네, 샀어요. 3번 아니요. 근무 시간에만 일해요? 4번 4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33번 문제입니다. 소식 들었어요? 4번 정말요? 금반지를 선물하는 게 좋아요. 3번 아기 생일을 축하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4번 정말요? 아기 생일을 축하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4번 4번 정말이요?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34번 34번 문제입니다. 또한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 다행이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 아니야. 건강보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다시 들으십시오. 또한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 다행이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 아니야. 건강보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안경을 쓰고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경을 쓰고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36번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 이런, 어떡하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실수로 반대쪽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 원목은 못 쓰게 됐는데, 어떡하죠?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37번 문제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걱정이 있어 보여요. 네. 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갑에 없네요. 그래요? 그럼 우선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사용을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 있어요? 걱정이 있어 보여요. 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갑에 없네요. 그래요? 그럼 우선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사용을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38번 문제입니다. 한국 요리 체험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지요? 먼저 이용자 카드를 써주세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신 뒤 원하는 날에 문화체험을 신청하시면 돼요. 상담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예약을 하셔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요리 체험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지요? 먼저 이용자 카드를 써주세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신 뒤 원하는 날에 문화체험을 신청하시면 돼요. 상담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예약을 하셔야 돼요. 39번 문제입니다. 여름 휴가는 보통 언제 가요? 공장에 따라 다르지만 공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 4일 정도 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 휴가는 보통 언제 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7월 말이나 8월 초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공장들이 그때 제일 많이 쉬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며칠이나 쉬어요? 공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 4일 정도 쉬어요. 40번 문제입니다. 이반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고요.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아,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반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고요.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아,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상대방에 입국한 후에 알려준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